언제 사인법칙 쓰고 언제 when 코사인법칙 써야되냐 이거지 언제 사인법칙 언제 써 사인법칙 언제 써 아싸 합동 너는 사이드 이렇게 일 때 코사인 언제 써 SSS 이때 코사인 없는데 이때 SAS 10cm 60도 45도 이렇게 있으면 뭐 써야돼 저 땐 써야돼 SAS 아 이게 AS 그럼 이거 10cm고 7cm 있으면 어떻게 돼 그렇지 얘가 코사인이지 SAS 그러면 SSS 예를 들어서 두 개 다 뭐 대략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지 뭐 뭐 뭐 일일이 탁 이거는 이거 이렇게 하면 또 안 돼 암기식 수학이 되는 거야 10에 6에 8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이거는 또 사인말고는 답이 없죠 사인법칙으로 풀 수는 있나 비율로 해가지고 어떻게 사인 A분의 C분 사인 B분의 6은 사인 C분의 8 그럼 A대 변의 비율이 9 사인 비율이 5 4 4 5 5,4,3? 응 그래서 그럼 집 가서 한 개인데 5,4,3에서 어떻게 해? 그걸 몰랐을 때 경험을 어떻게 풀어 이게 코사인의 답이라는 거죠?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좀 사인으로 코사인을 유도할 수 있을까? 사인 법칙으로 좀 재밌을 것 같은데 어차피 제1코사인으로 써야 될 것 같아 코사인 법칙을 증명하는 게 또 여러 가지 있거든 어쨌든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이제 언제 사인 법칙이냐 언제 코사인 법칙이냐 가장 간단한 건 사인 법칙으로 안 되면 이거 쓰면 되는 거야 사인 법칙을 일단 써보고 오케이? 안 되면 코사인 법칙인데 코사인 법칙은 변 3개 좋아서 줬을 때는 무조건 코사인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야 됐습니까? 응